안녕하세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또다시 이렇게 방송으로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화요일 저녁 저희가 시편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 대신방을 다니고 있는데요 이렇게 매일 성도님들 자주 뵙고 가정을 방문하고 또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또 대신방 뿐만 아니라 또 개인적으로 제가 또 성도님들과 전화로 대화도 하고 또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저에게 참 기쁨입니다 사실은 이 목회가 이렇게 모경적인 부분만 할 수 있다면 뭐 얼마나 참 행복할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 행정적인 일 또 교회의 여러가지 회의들 뭐 그 외에도 사실은 보이지 않는 여러가지 일들을 하면서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교회 또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눌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축복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리스도님 공동체가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하는 생각을 또 새삼하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시편 67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또 우리가 주님께 주님을 향하여 가져야 할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기도하고 시편 67편의 말씀을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의 말씀 특별히 시편 67편의 말씀으로 서로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시고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성령을 허락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조차서 시편 67편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잘 새겨지면서 그 말씀이 곧 나의 말씀이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푸시고 그렇게 되도록 성령으로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친 순간까지 오직 주님께 매 순간순간을 맡겨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67편의 말씀을 저희가 읽기 전에 사실이 시편 67편의 말씀은 민숙이 6장 24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에 대한 화답이다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선 민숙이 6장 24절로 26절의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 부분을 민숙이에 있는 이 6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아론의 축복이라 이제 보통 그렇게 부르거든요 일단 이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숙이 6장 24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역시 blessing, 축복이라고 하는 말이 어울릴 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는 말씀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을 또 축복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이시죠 그리고 또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 그렇게 해주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사실 주님의 얼굴은 광채가 나는 얼굴이고요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성품을 반영하는 것이고요 이 얼굴이라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사랑을 또 말해주는 것이고요 이 축복은 민수기의 내인 축복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얼굴을 너에게 비추시기를 원한다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한다 26절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좋은 말씀이죠 저도 오늘 이 시간에 이 축복의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복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셔서 얼굴을 비춰주시사 보여주시사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여러분을 향하여 드사 그 주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강을 평화를 화평을 허락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참 이 추건 기도로도 적합한 것 같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축복의 시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시에 화답하는 시가 바로 시편 67편이라고 보통 알려져 있는데요 시편 67편에서 어떻게 화답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7편 1절하고 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을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아 뭐 어쩌면 당연한 건지도 모르겠죠 이렇게 내가 축복의 선언을 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너를 지켜주시기를 원한다 너에게 얼굴을 향하사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은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제 마음은 이 시편 기자의 마음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주님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옵소서 그 축복대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뿐 아니라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 민숙에 있는 축복의 시처럼 축복을 받아서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평강을 마음에 누리고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 시편 기자는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당연히 그의 마음 속에서 생각해야 할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2절을 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정말 주님의 구원을 내가 경험한 사람이라면 구원을 경험하고 복을 받은 사람이라면 온 땅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나라의 만민들이 이 구원의 복을 경험하기를 원하겠죠 지금 시편 기자는 그래서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라고 이렇게 화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죠? 그렇게 화답하고 계시죠? 우리가 바로 그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자꾸 사랑을 베풀고 자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자꾸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시편 기자는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이제 시편 기자는 사실 저도 좀 마음이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복을 생각하면 지금까지 나의 삶을 이끌어오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베푸신 구원을 생각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 은혜를, 구원을, 그 평강을 경험하기를 원하게 되고요 자꾸 얘기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마음속에 이런 상상을 하겠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구원을 얻어서 우리 요 하나님을 우리가 다 한 목소리로 몇십 명이 아니라 몇백 명이 아니라 몇천 명, 몇만 명이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돌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라투아니아인가요? 그 구소련 나라 중에 하나죠 그 나라는 1년에 한 번씩 합창을 하는데 4만 명이 함께 모여서 몇 시간 동안을 함께 놀이를 한다고 합니다 정말 장관인데요 사실 저희도 그런 나라를 고대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이제 오셔서 우리가 저 영원한 새해로 살려면 도착하게 될 때 어린 양의 노래와 모세의 노래를 부리게 될 것입니다 수천명의 사람들이 어쩌면 수만 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부를 찬양을 생각하면 정말 전율이 느껴지는 그런 광경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찬송하도록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우선 저희들부터 먼저 주님을 찬송하는 것이 저희의 삶이 되겠죠 제가 엊그제인가요 오랜만에 혼자서 이렇게 방에서 이렇게 뭐 제가 기타 치는 걸 조금 좋아해서요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또 새로운 이 노래를 만들 만한 영감이 약간 떠오르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가 하는 것을 느꼈는데요 이렇게 혼자가 아니고 혹은 또 몇 명이 아니고 정말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함께 부른다면 그 감격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4절의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에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자 지금 이제 이 얘기는 이 시편의 기자가 축복을 민숙이의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의 노래를 노래에 대한 화답으로 이 노래를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복주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모든 백성들은 당연히 기쁘고 즐겁게 노래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를 덧붙였어요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에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이라 왜 우리는 기뻐해야 하는가 주님은 공평하시다 여러분 세상이 공평한가요? 사실 이 세상은 지금 죄로 말면 아마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죄의 결과들을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정말 공평하지 못합니다 누가 언제 먼저 빨리 죽을지 누가 먼저 병이 들지 어떻게 될지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알지 못하는 세상이고요 또 그나마 사람들이 나름대로 공평한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고 애쓰지만 결국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 안에서 또 사람들은 배신감을 느끼고 또 사람들은 결국은 공평치 못한 처사를 감당해야 하고 또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고 정말 고뇌하고 정말 이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 살아가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평기자는 말합니다 기뻐하라 여러분 참 감사하죠 사실 저희는 저희가 이 세상에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다 다르게 태어났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 스스로가 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다르고 사실은 그 사람이 생각하는 지적이능력 육적이능력 때로는 사회적이능력 또 신체적인 상태 건강 이 모든 것이 다 공평치가 않아요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심지어는 사법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도 공정치 않다는 것을 저희가 너무나 많이 경험하고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공정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너무나 큰 축복이기 때문에 이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하다 이렇게 지금 시평기자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 좀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면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6절입니다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로다 특별히 시편은 수학할 때 많이 불렀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풍성한 수학 사실 사람이 농사를 짓고 사람들이 수고하지만은 농사를 짓는 땅도 하나님의 것이고 씨도 하나님의 것이고 사실 내려주시는 비도 하나님의 것이고 온 세상 만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조금 수고한다 하지만은 사실 우리가 무엇인가 수고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생명을 연장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깨닫게 됩니다 사실 사람들이 발명했다고 하는 것 발명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들을 보면요 이 어떤 그 잡지에 보니까 그 인간이 지금까지 발명한 모든 것 똑똑한 사람들이 만들어냈다고 하는 것 신기하다고 하는 것 새롭다고 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자연 만물에 이미 그 원리가 있다는 것을 나중에 발견한다는 것이죠 사실은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소산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67편은 좀 짧습니다 67편 벌써 마지막 절이네요 마지막 절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혜하리라다 모든 끝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 있는 사람들 서로 멀리 있는 사람들이죠 사실은 이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먼 가장 먼 지역을 지칭하는 그런 말이죠 결국은 온 세상 사람들이 우리 여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그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사실은 주님께서는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서 온 인류를 위하여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온 인류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모두에게 복을 허락하시지만은 결국은 그 복을 받아들이는 사람 결국은 그것을 받아들여 하나님을 경혜하게 되는 사람 그들이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아주 간단하게 10편 67편의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우리 10편 기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들 우리에게 복 주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우리 주님의 그 주시는 그 선물들의 감사하여 하나님께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이거 저만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복을 준다는 것을 알아야 할 텐데 모두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 그것을 받을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을 받을 줄 알게 하시고 그래서 모두 찬송하게 하시고 땅끝에 있는 사람들도 주님을 경혜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지금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은 어떠세요? 여러분도 온 세상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 함께 하신 여러분도 다 그러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선하신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얼마나 정말 이 가슴이 벅차오르는 놀라운 그런 구원인지 내가 먼저 그것을 경험해서 너무 좋으니까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어서 어떻게 이 마음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10편의 10편 67편의 10편 기자의 심정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것을 경험하고 누려야 이 67편의 심정을 이해하겠죠 우리가 정말 제대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 구원을 허락하시는 복을 그 보호하심을 허락하시는 평강을 우리가 이해하게 될 때에 이 10편 67편의 기자처럼 우리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10편 67편을 쓴 10편 기자의 마음을 전적으로 공감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하나님 저 복받아 너무 좋고 이 복을 내가 다 받겠습니다 그런데 주님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이 복을 받고 주님을 찬양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땅 끝에 있는 자들도 하나님을 경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가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10편 67편의 말씀을 마치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하시고 우리 주님 때문에 저희가 지금 살아가고 있음을 시인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때때로 저희들 그 사실조차 잊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10편 기자가 그랬던 것처럼 저희는 주님 주님 내가 그 복을 다 고스란히 받겠습니다 우리가 두 팔을 벌려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이 귀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누리고 내면적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면서 놀라우신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감격스러움을 경험하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이 이를 알고 주님을 찬양하며 그 복을 받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나오는 그러한 저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복을 완전히 온전히 다 받아 누려 사람들에게 이것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는 그러한 매일의 생애가 되도록 우리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남은 저녁 또 주님과 함께 축복된 시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저는 또 다른 성격 공부가 하나 더 있어서 또 성격 공부를 하는 기쁨을 울리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내일 수요일이죠? 내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질문이 제가 질문이 없어도 못했다 그랬더니 질문을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다 못 다루고 하나씩 하나씩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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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